방송인 전현모가 걸그룹 프로미스나인 멤버 지원과 2N1 콘서트 현장을 찾았는데요. 난 7일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는 전현모와 지원이 2N1 콘서트 현장을 찾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키 옆으로 전현모가 사진에 보이지만 옆에 지원이 보이지 않게 나왔는데요. 저번에는 쿠팡 플레이 프리시즌 친선전 바이엘은 미넨과 토트넘 호스퍼의 경기에서 장혜원, 전 아나운서와 전현모가 포착되기도 하였는데요. 지원은 볼캡을 눌러 쓴 채 전현모 옆에 서서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차는 21살로 전현모는 77년생 47살이고, 프로미스나인 지원 98년생으로 26살입니다. 지원은 콘서트 관람 중에는 마스크를 끼고 있었으며, 공연 중간 진행된 댄스 챌린지에서 카메라가 지원을 지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현모와 지원은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함께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현모는 이날 자신의 계정의 옆자리에 앉은 지원은 가리고, 샤이니키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다행한 것이 독특'd한 정도의 주제는 다음 시간에 참여해주세요.